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소득장애인 돌봄택시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저소득장애인 돌봄택시 지원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 중 돌봄택시가 필요한 대상자 120명을 선정해 매월 5만원 한도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기업인 대덕운수, 의상운수와 협업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모두타 돌봄택시 사업 대상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택시이용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달 29일 사업참여 택시업체와 장애인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택시 협약식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유당열 구청장은 돌봄택시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